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주를 활용해서 칵테일을 만들어봤어요. 사실 홈탠딩을 서서히 시작하면서부터는 가끔 소맥만 주로 마셨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 재료들을 더해서 소주 칵테일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주를 사용해서 한 잔 만들어볼게요. 잔에 얼음을 넣고 한라산 1온즈와 토니거터 3온즈를 넣어줍니다. 술과 토니거터를 1대1의 비율로 섞기도 하는데 저는 1대2에서 1대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어요. 오일을 한 조각 잘라서 넣어줍니다. 사실 이 조합은 실제로 여러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기도 한데요. 맛있어서 가게에서 보이면 꼭 주문하는 편이에요. 밖에서 먹으면 보통 피처에 한 병을 단위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저는 혼자 마실 거라 오늘은 잔으로 만들어봤어요. 한라산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맛이고 오일을 넣으면 마실 때 더 상쾌하고 시원한 향이 솔솔 나는데요. 혹시 오일을 싫어하신다면 라임을 넣어도 아주 맛있어요. 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벌써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철이 아니라 맛이 없으면 설탕을 넣으려고 했는데 달고 맛있어서 설탕은 따로 넣지 않았어요. 수박을 썰어서 믹서에 갈아줍니다. 얼음을 넣은 잔에 소주 1.5온즈 수박 주스 3온즈 사이다 1온즈를 넣어줍니다. 사실 처음에는 수박 주스를 더 넣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술맛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소주랑 수박 주스를 1대2에 비울 정도로 만들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사이다를 조금 넣어서 살짝 화채의 느낌도 나고 시원하고 달달하고 여름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올 때 가득 만들어 놓고 나눠 먹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쉐이커에 얼음과 소주 1온즈 레몬즙 반 개 분량 설탕 2티스푼 홍초 1온즈를 넣고 쉐이킹 해줍니다. 얼음을 넣은 잔에 홍초 0.5온즈를 넣고 쉐이킹해둔 소주를 부어줍니다. 탄산수를 3온즈 넣어줍니다. 탄산수를 3온즈 넣어줍니다. 사실 그냥 홍초와 소주를 섞는 방법도 있는데요. 좀 더 맛있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다른 재료도 추가해봤어요. 홍초가 워낙 향이 강해서 많이 넣진 않았는데도 홍초 특유의 약간 꾸릿한 향이 좀 맴돌고 향이 강한 데 비해서 맛은 적당히 새콤 달달하고 깔끔해요. 사실 저는 홍초 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향만 빼면 홍초와 다른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는 적절한 맛이었어요. 얼음을 넣은 잔에 소주 1온즈 자몽주스 2온즈 오렌지 주스 1온즈 탄산수 1온즈 블루큐라소 0.5온즈를 넣어줍니다. 보통 소주와 주스를 섞어서 먹는 레시피가 많길래 저는 오렌지 주스와 자몽주스를 섞어서 만들어봤어요. 주스가 많이 들어가서 소주 맛은 거의 나지 않고 엄청 새콤하고 달달해서 가볍게 먹기 좋은 맛이었어요. 뭔가 색이 밋밋할 것 같아서 블루큐라소를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소주 칵테일을 만들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소주 하면 대학 신입생 때 먹었던 다양한 폭탄주들이 생각나서 재밌었어요. 오늘 만든 거 모두 맛있지만 저는 특히 수박주와 할라토닉을 추천합니다. 꼭 만들어보세요. 소주와 다른 음료를 조합해 만드는 레시피가 찾아보면 워낙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보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